더러운 쟁반 같은 태양의 창문 틈에서 망가진 시계를 나에게 보여준 바로 그 시간동안 지독히 좋은 반영 얼굴을 얼려버려서 얼기전 마지막 유정을 상세히 괴롭게 보관하네 막차를 타고 집에 가나 잠이 들어서 종전까지 왔다네 어제도 나를 깜짝하고 잠이 들어서 종전까지 왔었네 집은 나무바라서 걸어가긴가 버거운데 날밀점에서 목표자는 목격하네 여기까지 몽시 폭우어 견뎌 사망은 더욱 어렵게 하네 여기까지 몽시 폭우어 견뎌 사망은 더욱 어렵게 하네 더욱 어렵게 하네 더욱 어렵게 하네 더욱 어렵게 하네 Workers 여름 Mis 여러분 제iate 해결해 vos 우리 dry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